자, 자다왔어요. 자다 눈 떴는데 7시 20분이길래. 어? 이제 가야지 하고 봤어요. 7시까지 했네. 우와. 애진다. 이게 특치구나. 우와. 이거 뭔데? 이거 데미지가 얼마 뜨고 있길래 그래? 3배? 그냥 차화솔 데미지 뜨는거지. 나이스. 네, 쳤습니다. 이제 카치 볼게요. 각성기 되나? 아덴? 깜짝니? 오케이, 바로 정. 아, 너무 큰. 너무 아프다, 진짜. 우와, 씨. 아드 나오면. 아드 나오면 여기 얼마나 덮어줄거야? 야, 이건 진짜. 데미지 묻혔다. 제가 답이야? 2차 각성이 13틱이거든? 각성기가? 근데 방금 아드 먹고 버블 받았을 때 틱당 3천만 정도가 떴어요. 어림잡아 3억 정도 뜬 것 같은데. 이거 치트게 익숙해지면 나쁘지 않을 듯. 저 내부입니다. 내부 이 새끼 뒤졌어, 오늘. 그냥 대가리 게임. 그 굿을 먹고 6시부터 부시는 거 맞죠? 6시. 6시. 아이고. 아이, 그냥. 포기. 포기, 포기. 그냥 길합시다. 그냥 지워요? 안 지워, 안 지워, 안 지워. 그냥. 안 지워, 안 지워. 안 지워, 안 지워. 빨파, 빨파. 빨간 거 오른쪽. 여기 곧 세 번째 컷. 판단해. 나올지 말지. 오케이, 안 나감. 어, 달아.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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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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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dom, JB. 에이. 에이씨. 에이씨. 아, 23퐁. 아, 그렇게는 안 나오네. 야, 근데 특친은 황각 가냐? 네. 크릴, 때문에? 가수 장 kh-3ared 2, 아니면 환각. 네. 근데 나 지금 사멸가고 싶어. 아 berIK. 아, 로브 треть 필요 없어. 고 sun jk 우 Dang! 와, 이거 환각까지 터지면 cwagen 대박이겠는데? 와아 데미지 마이씨 이게 원래 실체 터뜨리고 딜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좀 늦어서 그냥 박았음 아 이거 딜기에 흡족하는데? 뭐 그렇게 무거운 느낌도 아직 없어 와 씨네 데미지 정말 달달하네 아 짱 아 아유 완벽했습니다 아니 신속을 주고 싶으면 그냥 특신을 가세요 에바야 특채 가지고 신속 주는 거 갈망도 있고 지금 신보도 있고 그리고 약간 기분탓도 있고 아 했다 굿 나이스 나이스 이대로 완성 나왔어 오케이 아덴 좀 이따가 점멸기 끝나고 켜주시면 될 듯 이거 사라지면 젤 하자 이거 사라지면 젤 하자 아덴 이거 점멸기 끝나고 저 아덴 너무 많아 각성기까지 올 때 당겨? 당겨? 때렸다 때렸다 싼지밍 들어간다 끝 끝나겠는데 마무리 아 시댁 노크리 이씨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피코로 이 점제 아 아 저 치트 받고 만족합니다 이건 졸라 만족 중이거든요 아 특치 다른 유저분들한테는 추천 안해요 솔직히 그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특신 써라고 그리고 특신창수라고 같이 카레를 갔을 때 제가 떡발렸어요 그냥 저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이 보여주는 데미지가 또 민감하잖아요 약간 누킹 딜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갈아탄 게 좀 커요 속속이요? 특신도 추천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구슬 그 다음 레몬 레몬 가로 긁습니다 그 다음 세류로 긁어요 별? 멀다 그 다음 가로를 긁어요 깐 사람은 그냥 멀리 빠져있으세요 동그라미 그 다음 세류로 긁어요 주노형 좀 멀어요? 동그라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 여기서 99조를 보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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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빼고 탱률이면 사멸 가도 될 것 같은 아 육아 한번 해보자 아 사멸을 갔은 게 딜뽕이었구나 우와 킬이 느린 거 봐 우와 12개 다 가고 네 나가세요 저 혼자 빼고 갈게요 다 나가요 넌 저 나가라고 네네 타 나가요 나는 나갔다 오 나 피베이 이래 깜짝이야 그거 밑에 출혈 디버프 때문에 풀어줘야 돼 창술 스킬 트리 로아 나왔어요 지금 제가 쓰는 게 보통 옛날 구 치택 창술 FM 트리일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스킬 조금 바뀌면 이제 5 난 2집 뭐 이렇게 가는데 그냥 이게 거의 FM이라고 보면 돼요 악몽 4 난 3집인데 정룡 메가 가문지 네 저 아덴 좀 네 떨렸어요 진실이요 돌텐 스파이 쏙쏙 써나 뭐로 눌러드렸어 안 됐어 당각 얘도 싫어 아니 지배 창술도 아직 유효야 괜찮아요 집에 쓰시는 분들 돈 들여야 되고 굳이 안 갈아타도 돼 1,2,3,4,5,6,7 특신 창술 속전속결 안 쓰고 왜 돌대 채용하냐고요? 어? 나도 잘 모르겠어 지배 창술은 지배 창술은 치명을 챙길 때가 트라이포드죠 스팅인 트라이포드 남무 스탠스는 아덴으로 치명이 터지고 야 나 특징 좀 잘 맞는다 손에 어우 개꿀탑인데 이거 사람이 6번 그냥 3시 가겠습니다 너무 겁먹으신 거 아니십니까? 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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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은 성공하던데 한 번 더 노란색 나올거에요 네 하나씩 깔아요 바람이 다섯시 잡...끼 잡혔어 뒤조심 잡혔어 잡혔어 나 저리 가 오케이 일곱시 별다방 나갑니다 낚시계 방향 다 아시게 다 아시게 여섯시 들어가요 내부 들어가요 내부 들어가세요 가운타워 다섯시 가운타워 내가 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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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우리 파티 왜 이렇게 2번 연속 성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했어 이거 잡힌 사람은 살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머지가 시정 타이밍을 놓쳐 또 1900